친정에서 가족 생일 파티를 위해 모였습니다. 20살에 머물다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가족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어요. 천안아산 피부자격증 5회 완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20살에 머물다입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원장님인 줄 알았는데, 무려 22년 경력에 화려하신 업적들로 능력자십니다. 피부자격증 교육에 커리큘럼이나 교재까지 제작하여서 꿈을 이루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우, 여기 연예인도 받고 가셨대요. 윤곽관리, 여드름, 물광관리, 그 밖에도 다양한 얼굴과 바디관리가 있고, 웨딩 패키지, 두피와 탈모관리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윤곽관리 원하시는 거죠? 윤곽관리 원하는 빵집을 닦아줍니다. 클렌징만 했는데 피부가 벌써 좋아 보여요. 이것도 향이 진짜 좋아하실 겁니다. 과니라 향이 나지죠? 네. 영양고증국의 피부는, 자가젤을 이용해서 고미용 섬에 갈바니를 이용해서 노폐물을 배출시켜줄거거든요. 볼 라인과 광대 부분 턱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4시에 엄마와 여동생도 와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은 물광 관리를 받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관리를 받으니까 다들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깔깔깔 웃는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피부가 되살아나는 느낌이고 후련하면서 찌든 노폐물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가볍고 촉촉해지고 가족들 모두 만족해서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천안아산 피부자격증 따려는 분들 관리 잘하는 곳 찾으신다면 스무살에 머물다 유지연 원장님을 찾아보세요. 완벽한 성급이 있는 공급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은 벤에서 검색 James이 있는 것입니다. 천안아산 피부가 되살아나는 근력이 가능해요.